다음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농업과학원 수학후관리공학과 성재훈 과장입니다. 성과장은 승진한 지 1년이 채 안 된 열정과 폐기가 넘치는 과장입니다. 연구한 시절에 우리청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 국무총리실에 2년간 파견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성재훈 과장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재훈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연구관 된 지 10년 차 그리고 과장된 지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은 초보 과장입니다. 저는 네 가지 정도를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굉장히 바쁩니다. 아까 여러 번 나왔는데요. 미국에 있는 ARS 그리고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바쁘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날마다 11시까지 초과 근무합니다. 우리가 주말에 나오지 않기 위해서 월요일날 하던 회의를 금요일로 옮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원의 18.8%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네이처 사이언스 셀의 논문 한 편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알기로 사이언스 네이처 셀의 논문 주저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그래서 첫 번째로 제안합니다. 지금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업무에 몰입하지 못하는지 모든 연구원들이 왜 잡는 일이 많다고 하는지 이걸 한번 분석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네 개 소속 기관 기획조정과에서 하고 있는 일 1년치 업무만 딱 분석해 보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지 없앨 일은 무엇인지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요 구기획실 기획조정과 본청 다 근무해 봤습니다. 그 경험으로 보건대 아마도 상당 부분 일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우리 후배들에게 또는 우리 직원들에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협업 이야기입니다. 우리 농업 문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요. 쉬운 문제는 이미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렵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업이 필요하고 융복합을 해야 합니다. 이런 필요성은 있는데 현실은 어쩔까요. 우리 조직에서 우리를 평가할 때 개인평가를 합니다. 협업하라고 해놓고 개인평가합니다. 마치 사각 링 위에 권투선수 둘이 올려놓고 야 싸워봐. 이긴 사람한테 상금 줄게. 그런데 서로 도와가면서 협업해봐.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안합니다. 개인 역량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협업 중심으로 평가 시스템을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공무원이니까요. 개인평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평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평가 역량을 좀 줄이고 부서와 과제 평가를 추가하자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협업 연구를 하는 사람이 이익은 못 받은 적어도 손해는 안 보게 우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조직적으로요. 이미 우리는 어젠다에서 대과제하고 부서, 과를 이미 일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어젠다별로 대과제를 평가하고 개인을 평가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리묵 고수가 되려면 소림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고수가 되지 못합니다. 왜 소림사에 들어가면 쉽게 무리묵 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소림사에는 자기들만 내려오는 비법, 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축적된 기술이 있어요. 길거리에서는 결코 연마할 수 없는 기술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연구로 막 들어왔을 때 선배들이 좋은 비법서를 전수해 주셨나요? 대부분 빈손으로 시작해서 한 10년쯤 연구하면 국내 최고 수준이 됩니다. 20년쯤 하면 최고가 돼서 비슷비슷하게 어깨를 겨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으면 퇴직합니다. 아무 비법서를 남기지 못하고 퇴직합니다. 논문 남겼다고요? 논문은 정제된 자료입니다. 그런 자료 말고 제가 원하는 것은 로우 데이터입니다. 그런 로우 데이터를 모아야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선배들의 비법을 모아 놓을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해석을 해서 공공서비스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야 우리가 국가기관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들 일어나시면 일기 기상예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 정확도는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셋째만 하면 항상 비가 와요. 제가 보기에는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민 어느 누구도 기상청을 없애자는 말은 안 합니다. 왜?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런 공공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2세대 스마트팜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클라우드에 올려서 분석을 해봤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쌓이고 쌓여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후배들은 그 올라간 기술 수준에서 출발해서 세계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조직을 한 번쯤 되돌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직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생산이 필요할 때 생산 중심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원, 축산원, 원해원 이런 장목 중심의 조직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기술을 서포트하는 농가원이 있었겠죠. 이 조직으로 앞으로 10년을 우리가 농업 기술을 선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사실은 나온 지 딱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10년 만에 전 세상을 다 바꿨습니다. 우리 이 조직으로 10년 동안 농업을 선도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농업은 농민 개인의 삶, 그리고 농촌이라는 공간, 그리고 주변 산업을 아울리는 농산업이 훨씬 중요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조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은 싹트고 있는 게 복지 농업, 문화농업, 치유농업 등입니다. 그런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조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쉽게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제도 내에서 재배치 정원제라든가 유동정원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팀이라든가 과단위를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해보는 것도 제안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 조직이 국민에게 필요한 조직이 되고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조직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